체포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가 네가 면담권 없이 외국인을 면담했다.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이런 정치적 거래를 했다. 그다음에 계급 노선을 네가 앞선에서 반대했다. 국군 포로를 찾아서 남조선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이부에서 치극 대상인데 이거는 종신입니다. 못 나오죠. 그런데 일이 되려니까 우리 누나가 그 교도소 안에 총 몇 명이나 수감돼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천이백 명 한 두 달간에 한 천사백 명씩 벌어나고 그래서 내 나올 때는 천육백 명 됐어요. 팔백 명 수감할 수 있는 교도소에 천육백 명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천육백 명 중에 생존자는 몇 프로로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선 형기를 삼 년 정도 이하로 잡고 들어오는 애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짧을수록 행전 능력이 약해집니까? 약해져요. 그건 아마 왜 그러냐면 3년 받은 애들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집 생각하면서 3년이니까 네. 그러면서 3년이니까 자기 나갈 생각만 하지 교도소 생활에 정착하지 못해요. 오히려 장기수들은 내가 이제 여기서 뼈를 묻혀야 된다는 생각으로 맞아요. 거기서 이제 적응하려고 하는데 형기가 짧은 사람들은 빨리 나갈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러네. 그런 게 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서 15년 형을 먹었는데 결국에는 8년을 사시다가 출소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오디륙 그리고 바로 강을 넘으셨어요? 네. 제가 그 8년 동안에 수많은 교도소생들을 받으면서 거기서는 제일 흥미로운 게 누구 있었냐면 도강 아 탈북한 사람들 네. 도강 탈북 기도 이런 사람들이 잡혀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생각하면 내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데 참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방콕 갔다 잡힌 애들이 며칠 들어왔어요. 태국까지 갔다가? 네. 어떻게 하냐 그래서 태국 가서 안 잡힌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어떤 그 경우를 통해서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중국에서 잡았는데 북한 당국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베트남 내지 태국에서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해 되시죠? 이걸 우리가 모르고 왜 중국을 감싸기 위해서 북한이 그 교도소에서 지급하면서 말해 야 이놈아 네가 절대로 교화생들한테 중국에서 잡혔다는 말을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네. 태국에서 잡혔다 해라. 그 다음에 네가 절대로 교회에 갔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걸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잡혔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야 그럼 교회가 뭐지? 그러면 우리 감방 안에서도 애들이 그랬어요. 아니 하니까. 그때는 뭐 교화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야 조용해라 뭐 자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말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야 그 도강한 너 너 너 나와 그럼 앞으로 나 내 앞에 앉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해라. 잡히게 된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네. 그런 아이들이 자는 척 하면 그거 다 들어요. 그런데 뭐 자기는 어느 그 메콩강 어디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메콩강 가서 그래서 그 말이 쟁쟁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내가 막 메콩강 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 자기는 뭐 돈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부패예요. 그 말 하는데 중국 식당에도 그 스낵 식당이라는 게 있다. 아. 뷔페라는 식당이 있다. 네. 거기 가서 자기가 돈을 조금 내고 명태 찜을 15마리 먹고 쫓겨놨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서. 교도소에서 먹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런 걸 듣는데 그런데 딱 내가 조금 권력이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내한테 와서 밥 얻어먹겠어서 몰래 말하는 애가 있었어요. 아. 거기서 자기는 솔직히 중국에서 한국 TV를 많이 봤다. 아. 뉴스도 많이 봤다. 이러면서 몇 마디 하는데 들을 건 좀 듣다가 됐어 이 새끼야. 일부러. 네. 그런 말 하게 됐어. 하고는 좀 속으로는 야 배식 밥 한 개 남은 거 있으면 좀 먹여라.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도 해줬는데 과도 끝내는 죽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심했어요. 내가 당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또 니들이 배고프게 만들어놔서 내가 먹고 살자구나 했지 내가 당을 배신한 일은 없다. 그렇지. 그런데 니들이 끝내 지들이 살고 나를 죽였잖아. 그래서 내 결심을 하고 하고 또 했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김정일이 생일 맞으면서 2월 16일 맞음에 대사로 제가 제일 모범생으로 나왔어요. 2000년 2월 5일 날 입소해서요. 2007년 2월 5일 날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날 전 교도소생 다 모아놓고 김정일이 생일 맞음에 대사를 발표하는데 그날이 2월 5일 날인데 그래서 교도생들 다 모아놓고 제가 토론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자. 죄를 짓지 말고 지금 남은 교화정책을 잘 받들어서 교화를 잘 교화를 끝내고 나오라. 난 개준돼서 나간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한테도 선동하라고 제가 나갔어요. 마음에 없는 선동이죠.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분들도 울고 저도 그 안에서 만 7년 해수로 8년이었어요. 정들 때로 정들어서 나는 옷을 다 벗어서 애들한테 울면서 나을 때. 네. 그렇게 눈물받았습니다. 나가게 되면. 대사 나을 때는. 나가는 사람은 좋아서 울고 못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싶어서 울고 네. 그래서 저는요. 나와서 그 결심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도소에 잡힐 때 당시보다 8년 만에 나오니까 북한 정책이 열차 안에서도 느꼈고 더 험악하게 됐다는 걸 아차 내 결심이 맞았구나. 8년이라는 세월이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더 형편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굳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야 된다 해서 2008년 12월 6일 날 제가 어머니하고 제 집사람하고 애들 앉혀놓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목이 깍면서 말이 안 나가서 내가 딱 어머니한테 말한 건 어머니 내가 두만강에 출장 갔다 오겠습니다. 설날에 못 올 수 있으니까 어머니 설날 쉬시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친구가 냉장고 집에 휘다치 냉장고 팔아서 준 돈 그때 당시 북한 돈 30만원으로 내가 집사람한테 내놓고 애들 때리지 마 이 말 한마디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집 나선 게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책을 좀 쓴다고 할 땐 쓸 겁니다. 그때 그 발걸음에 대해서 다시는 돌아설 수 없다. 내가 이제는 교도소에서 결심하고 결심하고 남자로서 가다가 5점 싸도 이제는 내가 돌아서서 북한 쪽으로 소변 안 볼 거다. 내가 중국 쪽으로 소변 볼 거다. 내가 중국 쪽으로 소변 볼 거다. 그렇게 걸어서 12월 9일 날에 제가 도망간 얼음판을 넘었어요. 총 2방을 맞지는 않았지만 저한테 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넘어가는 거 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거쳐서 힘들게 제가 태국까지 갔네요. 그러면 태국까지 가게 된 계기는 교도소 안에서 그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루트도 알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국까지 가게 된 거고 그리고 뭐 여하튼 한국에 브로콘이 있었어요. 근데 만나도 못 보고 전화로만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몰랐어요. 중국 돈 우리 듣는 친구들 뭐 욕하지 마 내가 그냥 이야기를 한 추억이니까 중국 돈 40원을 지고 떠났습니다. 저는 40위안 네. 40위안 저는 솔직히 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진짜 필요 없는 줄 알고 40위안이면 브로커가 다 먹여준 데서 왔는데 연길에서 길림까지 오니까 담배 몇 각을 사니까 40위안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태국까지 가면서 진짜 반 굶었어요. 혼자 가셨습니까? 아니요. 13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떻게 사람들한테 밥 먹겠다면 밥 먹는 시간 내가 피했고 돈이 없다고? 네. 아휴 그냥 같이 가서 식사하시지 그게 아직도 가슴에 맺혀있는데 그 참 안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저한테 라면 사주면 그걸 먹고 했어요. 근데 같이 갈 일행 중에 네. 근데 그 친구는 내 보고 그러더라고 돈도 없이 떠나냐고 그러면서 진짜 나쁘다. 우리가 이제 태국까지 가서 방콕까지 가는데 한 사람이 600 받듯이 드는데 당신 돈 어떻게 하겠는가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제가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또 싸우고 파도 갈라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그런 과정을 그쳐서 저도 여하튼 운명이 떠나니까 참 운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태국까지 갔고요. 집 떠나서 한 3개월 말에 한국 들어갔죠. 아 2010년이요. 2008년이 나온 2009년 3월에 국정원이 들어왔고요. 참 대한민국 오시는 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되고 가족 생각도 나고 또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 비행기도 타게 되었고 정말 생각이 많았겠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는 주황당 정치 의원들보다 더 낫구나 이런 생각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속으로 그런 생각 했어요. 이제는 드디어 이제는 뭐 대한민국으로 가는구나 네. 내가 교도소에서 15년 형을 받았지만 악착같이 살아서 산 보람이 졌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을 거고 또 교도소 안에서 한국에 가면 이렇게 좋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 또 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교도소 안에서 8년이 세월을 그래도 헛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같은 교도생들한테 제가 미안한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교도관들이 먹을 게 없어서 허덕이는 꼴도 다 봤고요. 교도관도 또 먹을 게 없어서 네. 아이고야. 그 보초 싸는 보초병들이요. 맨에 온 사람들이 교도생들이 먹는 거 보고 훈침꿍꿍꿍꿍꿍 삼켜요. 그래가지고 펑펑이떡이라고요. 그걸 먹고 싶어서 초병 애들이 자기 그 담배를 교도생들한테 주고 그거 떡하고 바꿔 먹는 애들도 있고요. 그 저희들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보유부의 감방 생활을 좀 하셨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우리 아버지도 정치범으로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면회가 안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면회가 돼서 이제 먹을 거 그때 당시에 떡을 먹으면 잘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배에 오래 금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찰떡도 하고 계란도 없는 계란 돈으로 계란을 사서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서 나와가지고 그때 들여보낸 음식을 드셨냐 하니까 하나도 못 드셨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교도관들이 다 먹은 거예요. 지들이 전해준다고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북한의 교도관들도 생활이 넉넉치 못해서 죄인들 면회 오는 걸 자기네들 뺏어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러면은 또다시 원점 돌아와서 그렇게 비행기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되면서 이제 내려서 인천으로 온천공항으로 오셨죠? 네. 저도 인천공항에 새벽에 한 6시 정도 내린 걸 기억하는데 그때 저도 관찰력이 좀 있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비행기 탔을 때 밤에 제일 충격적인 게 그 시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그 당시 딱 두 가지 생각했는데 뭐냐면 내가 잡히기 전에 어떤 할머니가 저보고 야 네가 제법 기운이 있다 네가 40대 꼭 감옥 생활할 것 같다 근데 네가 50대 지나면 네가 좀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이요 비행기 타면서 얼마나 잊혀지지 않은지 야 이게 맞구나 이 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그때 당시 북한 돈 500원을 줬거든요 근데 감옥에 가서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더라 이 할머니 말이 맞았구나 내가 왜 딱 40살에 잡혔냐 그래가지고 장장 40대를 내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50에 대한민국으로 오셨죠 그리고 49살에 제가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솔직히 제가 태국에서요 밤에 앉아서 경찰서 근혜에 이렇게 앉아서 눈물이 쫙 나오면서 우리 아들 생각하며 야 우리 아들 땡땡아 아버지 살아왔다 이젠 여기까지 오면 산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그 할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이젠 아버지 안 죽는다 어 누구 말해서 안 잡힌다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와 심통하대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냐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시창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한국 거의 도착했나 봤네 이야 아주 용광로가 끓는 것 같아요 땅이 표를 진짜 잘하신다 어 내가 그 그림 공부를 할 때 용광로에 가서 사생을 했거든요 용광로 샘물 쏟는 거 우리 습자가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그 용광로 샘물이 쏟아지면서 섬광하고 튀는 파열 그런 것처럼요 그 내려다봤는데 그 되게 웃기는 게 북한하고 한반도 지도가 그 다 보이더라구요 이야 근데 정말 이글이글 하더라구요 그래서 비행기가 가까이 내려올수록 움직이는 불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도로가 온통 불이 줄 서서 다니고 있어요 이야 그게 어떤 생각나든가 옛날에 저 뭐야 북한의 국방부장 김일철이가 연영무 총리할 때 같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회담할 때 맞아 그 얘기 있었어요 네 자동차 서울에 다 모아놨나 그 소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로 가서 회담하면서 그 헬기에서 내려다보면 이야 진짜 대한민국 꼬리 꼬리에 문 차들 그 소리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온다고 자동차를 모아놓느라고 고생 좀 했겠습니다 네 라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는 자동차를 모아놓는 거는 별 힘들지 않았는데 딜링을 모아놓느라고 좀 힘들었는데요 딜링을 모아놓느라고 힘들었다 하니까 연영무기 말을 잃었다 했습니다 북한 대표가 그때 그 일화가 북한에서도 그 말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연영무기는 좀 말쓸수도 하고 와 뭐 한국이 이랬어 이래서 그 옆에 일꾼이 툭 치면서 총리 동지 에 조심하라고 좋아도 좋다 말하지 마시라고 어 북한의 김책제철소가 세계 굶지의 제철소라 했는데 한국 포항제철소 포항제철소가 김책의 8배입니다 8배요 그 능력을 그 연영무기가 직접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화도 있었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려왔고요 그게 지금의 한국에서 돌고 있는 말 북한에서 다 돌고 있어요 능력을